그럼 우리 AJAX의 본질은 재빠르게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본질을 활용해서 좀 더 우아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선, 발전시켜 나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링크에 해당되는 이것들 보면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심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중복을 제거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 중에서 중복이 있고 중복이 아닌 게 있습니다 중복이 아닌 거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은 중복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중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, 봅시다 아이고, 여기 P 태그라고 해서 나고자가 있네요 이런 태그, 이건 없어야 되는 거죠 혼자 닫히기만 했고 열리지 않아서 혹시나 저기 있었던 분들은 지워주시고요 자, html의 제 끝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겠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함수를 만들 건데요 함수 이름은 음... 함수의 목표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예, 그리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 코드 친구들을 함수를 묶을 거예요 함수 이름은 패치, 뭘로 할까요? 페이지 정도로 할까요? 페이지를 패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이거 하나예요 그럼 이걸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하고 name으로 들어온 매개변수를 패치에 인자로 넣어주는 것이죠 됐죠? 그럼 이 패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? 여기 있는 코드를 아름답게,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죠 정말 코딩의 즐거움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하고, 이거는 css 이것도 이렇게 하고, 이거는 javascript 이렇게 자, 그리고 해보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코드가 가독성이 높아졌고 유지보수하기가 쉬워졌고 코드의 양이 줄어들었죠